오늘도 평화로운 멍식스 날씨가 봄날같이 너무 좋아요 범이야 봄인가? 마당이 넓어서 돌아다니면 다리가 아파 난 한 달 오면 열한 살 나도 열한 살 어린 것들, 난 열네 살이 된다고 우리 너무 늙었어 언제 이렇게 난리 먹었지? 시간이 참 빠르구나 맨날 뒷발차기 했더니 다리가 많이 아파 아침에 뒷발차기 열심히 하고 고라떨어진 엘리 우리 엘리 이거 한번 먹어볼까? 피시딘 프리미엄 보스 엘리야 요즘 매일 아침 먹는 영양제예요 한번 먹어볼까? 영양제 먹을 강아지 차야 엘리 나 완전 빨라 엄청 잘 뛰지 서른 새 강아지 중에 내가 제일 동안이지 탈도 풍성하고 얼굴도 아가같지 건반 동안이면 많아 세월 앞에 장사 없대 장사는 없지만 맡길 방법은 있지 좋은 영양제로 꾸준히 관리하면 돼 노령견에게 맞는 질병인 심장병 피시딘 프리미엄 코엔자임 큐텐으로 예방하고 있어요 이제 14살이니까 심장 영양제는 먹어줘야지 맞지 기관지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야 겠어 영양제가 간식같아 이거 무면 내 기관지도 척척해지나 내 차례야 다들 정말 잘 먹죠 따로 간식을 챙겨줄 필요가 없는 기호성 좋은 영양제 피시딘 영양제는 오메가3 크랜베리 추출물 비타민 E 아연 후쿠이단 17종 혼합유산균 등 핵심 원료를 함유하고 있어요 합성 착색료, 합성 착향료, 글루텐 등 유해한 화학성분은 NO 그런 건 흠한데 유전자 변형 원료도 사용하지 않고 햇섭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믿고 먹일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꾸준히 막았다니 활동량도 늘고 기침도 줄었다! 나 다 병안됐지! 노련견인 멍식스의 건강 비결 꾸준한 운동과 꾸준한 영양제 급여 같아요 이제 곧 한 살 더 먹지만 봄에 좋은 영양제 급여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